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썸네일 보셨죠? 와사비 소금 후추도 있고 큐민은 제가 좋아해서 한통씩 사놓고 먹어요. 일단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먹을게요. 아 짤짤이 소리 죽이네 그리고 밑에 요거 원래 버터구이 해 먹으려고 사놓은건데 일단 맛배기로 좀 먹어보려고 그리고 같이 구워먹을 아스파라거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소주 처음처럼 여기 두께 보이십니까? 양고기 이렇게 요렇게 구요 ions Christopher 다섯 개만 먼저 올려 볼게요 다섯 개만 죽인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주 한 잔 깍시다 이것도 옆에다 같이 올릴게요 아스파라거스 먼저 옆에 두 개 줄게요 한 잔 먹고 한 잔 먹어봅시다 여기 뼈는 아직 핏기가 있어 빨개 근데 여기 살은 지금 뭐가 될 것 같아요 살은 먹고 뼈는 더 구워 먹을게요 일단 여기 질 한 점 푹 찍어서 이렇게 산이 갑니다 가위로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까요 깨끗하게 이거 자른 맛이 없는데 조금만 잘라 볼게요 이거 봐봐 죽이죠? 와사비만 한번 올려서 먹어봅시다 좀 위에 파란다 까먹어 와사비 어떻게 고기 두께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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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고기 두께가 너무 좋아 풀그레인 머스터드 풀그레인 머스터드 풀그레인 머스터드 풀그레인 머스터드 풀그레인 머스터드 듬뿍 올려줘 고기 두꺼istically 재킷 너무 부드러워 이제 관자를 구워볼게요 관자도 살짝살짝 고춧가루 이거 가네 이거 갑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끝났다 정통으로 하나 갑니다 찌란으로 간자 위에 와사리 위에 갈래 잡아 뜯을 게 없어 그냥 후루룩이야 간이 좀 안되어 있으니까 소금 후추 살짝 갑시다 소금 후추 소금 후추 한번 가고 이렇게 이렇게 소금 후추 아껴어졌던 고기랑 레슨 라면 니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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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어봐요 아 관자도 싹 다 먹고 응 아스파라거스만 좀 남았어요. 역시 프리아.